뭐 다른 거 어떤 행위를 하는 거보다는 이 집안의 나쁜 기운부터 없애 버리거나 맑은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쁜 기운부터 바꾸라요 이번에는 2021년도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와 나이가 있을지 근데 이별수도 연인의 이별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족 간에 또 안 좋은 일을 타는 건가 그 두 종류가 어떻게 보면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두 개 다? 네 글쎄요 저기 내년에는 네 아 사람이 이별수라는 게 참 좋은 얘기는 아닌데 꼭 그런 분이 그쵸 마음 아픈 얘긴데 맞아요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려야지 그래야 좀 조심하시겠죠 그쵸 저기 59 범띠 59 범띠 이 분은 왜 조심해요 왜냐면 이 분이 네 문의 문은 열리지만 네 이 문의 문이 열리면서 내 잘못하면 가족 간에 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운이 들면서 상을 입을 확률이 많거든요 운은 두 가지 보고는 안 줘요 절대 운이 들었다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대운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좋은 게 확 먼저 들어오진 않아요 항상 사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9살 범죄생들이 이 분들이 굉장히 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못다니를 내년에 펼쳐나갈 거예요 계획했던 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안 좋은 일을 먼저 차고 들어오거든요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이제 인간의 이제 뭐 이별 네 그걸로 많이 들어와요 사람한테 치이는 수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9 범띠생들 음 대신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인과의 이별은 아닌 가족과의 이별일 수도 부부간의 이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그 다음에 혹시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네 79 말띠 어르신들 네 특히 내년에는 네 이제 굉장히 건강만 좀 많이 유의하시면 잘 넘어가셔요 아 어떻게 되면 이제 곧 여든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고피만 잘 넘어가시면서 장수하시니까 네 특히 내년에는 정말 어디 여행 가신다든가 하실 때는 방향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특히 음식 네 음식 끝에 이렇게 따라 되는 구정들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음식도 이제 이름 있는 음식 상가집이나 아니면 결혼식 네 뭐 잔치집 음식 네 가격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하나 더 한 분들 더 뭐 나쁜 이야기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게요 한 분 더 있을까요? 56살 내년이면 57대죠 네 뱀띠 뱀띠 네 이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엔 죄송한데 부모님하고 이별이 좀 있을 거예요 음 부모님 네 항상 부모님들 많이 챙기셔요 아 건강 많이 챙겨주세요 특별하게 내년에 좀 많이 챙겨주세요 아 그럼 딱히 이별서가 들어올 때는 딱히 뭐 해야 할 비방법이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? 그렇죠 집안의 안 좋은 기운을 먼저 없애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만의 비방을 가르쳐 드려요 음 일단은 뭐 다른 거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이 집안의 나쁜 기운부터 없애버리거나 맑은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한테 그만큼 맑은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쁜 기운부터 바꾸라 그래서 음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으로 왔는데 난 저 사람이랑 꼭 사귀고 싶어요 있어요 저 몇 개 해줬어요 진짜 해주셨어요? 진짜요 몇 개 해줬어요 근데 소띠야 또 중요한 거 아 진짜요? 아니 정말 있어요 앞에 초 발언한 거 여기 다 소띠야 두 명 남자가 아 진짜요? 근데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이 인연을 맺어주신 거네요 어 맺어줬고 한 사람은 너무 그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죽을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비방을 내려주면서 네 자 네가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네 이제 부족을 쓰고 나면 한 달 안에 네 네가 싫던 좋던 이 여자가 오던 갔던 여자가 다시 찾아오던 아니면 네가 정말 정을 떼던 네 그러한 일이 분명히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네 전화가 와서 내가 그 여자를 왜 좋아했냐 몰라요 정말 선생님 너무너무 지금 마음 편해요 안 보이는 걸 봤어 이래가면서 정의가 깨끗이 끝났다 정말 다 죽어가지고 왔어 그 여자는 자기 죽는다더라고 어 근데 진짜 대박이다 왜냐면은 어쨌든 다시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맞지만 그 사람한테 아예 정을 떨어지게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것도 비방이잖아요 네 왜냐면 미련을 주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특히 남자나 여자나 사람 갖고 이제 고민을 하다보면 주위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모든 걸 손을 낮춰놔야 해 그래서 어 신기하다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미련을 버려주는 것만 하나의 비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